여기 그래머 넘버 5는 아어치다. 이리나씨가 요즘 건강해졌어요. 맞아요. 운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아어치다 하면 보통 to change, become, change. 아어치다. 의미는 to become, to change. 건강하다. 건강하다 뭐예요? 건강? 건강. 건강해요. 건강해요? 네, 건강해요. 이건 프레젠텐. 프레젠텐 불러지다. 건강해지다. 건강해져요.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하면 예전에는 not healthy.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약을 약을 먹어서 운동을 해서 change to healthy 건강해졌어요. change. 건강해졌어요. and 뭐 좋다 하면 파스텐? 좋다. 좋다. 좋아요. and 좋아? 좋아져요. 좋아져요. 좋아졌어요. 파스텐. 보통 파스텐. 보통 파스텐 많이 하죠. already changed. 바뀌었으면 파스텐. 그리고 퓨처텐도 많이 해요.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질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 거예요. 약을 드세요. 좋아질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It'll be changed to good. 좋아질 거예요. 좋아져요? 아, 이거 파스텐. 좋아졌어요. 이 약을 먹고 건강이 좋아졌어요. To become. To change. And... 덥다. 프레젠트 하면 더워. 덥다 더워요. 더워져요. 프레젠트 하면 좀 이상하네요. 더워져요. 더워? 됐어요. 날씨가 더워졌어요 어제는 추웠는데 오늘은 더워졌어요 더워질 거예요 이제 곧 여름이에요 날씨가 더워질 거예요 아스텐, 피자텐 맵다 매워져요 음식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넣으면 음식이 매워져요 고춧가루 많이 넣어서 매워졌어요 매워질 거예요 아 다르다 이것도 많이 해요 다르다 다르다는 르 이르길런 다르다 피자텐 하면 달라요 달라져요 다르다 달라요 달라져요 달라졌어요 달라질 거예요 사실 거예요 하면 스페이스가 있네 달라질 거예요 더워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달라졌어요 하면 달라질 거예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아주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TV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아이 마이 차일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 아이들은 밥을 안 먹어요 때려요 엄마 때려요 엄마한테 나쁜 말 욕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무서운 선생님이 가서 teach 가르쳐요 one week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가 change 노력할게요 I'll try so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를 때려요 엄마 때려요 아이가 그런데 무서운 선생님이 가면 아이가 change 달라져요 아주 유명한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change 달라졌어요 달라지다 아주 많이 써요 달라져요 달라졌어요 달라질 거예요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면 달라질 거예요 아어지다 그러면 넘버원 넘버2는 아어도 요즘 운동하세요? 아침마다 마다 하면 every죠 every morning 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는 no matter how 아무리 아무리도 많이 쓰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운동해요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운동해요 보통 아어도는 아무리 하고 같이 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뭐 해도 이것도 잠깐 보면 그리고 넘버2는 아어도 보통 도가 타입이 두 개 있어요 넘버1은 just noun plus do noun plus do 하면 뭐해요? 저도 아 투 투 투 그리고 넘버2는 adjective and vowel plus do 이게 아어도예요 present and 또 하면 이건 뭐 even if even though 보통 아무리 해도 아무리 바빠도 뭐 건강하다 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운동은 꼭 해야 돼요 이번이 펠시 건강해도 좋아도 날씨가 좋아도 지금은 여행 가면 안 돼요 날씨가 좋아도 더워도 추워도 매워도 매워도 먹을 수 있어요 I can eat 매워도 아무리 매워도 아무리 달라도 다르다 달라요 달라도 이 아어 지다는 얘는 애젝티브만 해요 애젝티브 파월은 못해요 지다는 애젝티브만 해요 그리고 파월 가다 하면 이거는 뭐 가져요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아어 도는 애젝티브도 다 해요 가도 제가 한국에 가도 여행을 가도 뭐 해도 아무리 제가 한국에 가도 한국어 수업은 있어요 먹다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아무리 먹어도 더 먹을 수 있어요 자다 자도 듣다 들어도 ETS 노래는 아무리 들어도 좋아요 쓰다 아프다 아파도 만들다 만들어도 어도 어도 하면 이분이 이분도 이 이 To become To change 가 바울 아 바울 된다 범 이거를 체인지하고 싶으면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데 뭐뭐하게 되다 이게 있어요 가게 되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가게 됐어요 가게 될 거예요 Change to go Become to go 먹게 되다 듣게 되다 이거는 개 되다 Adjective는 지다 아 지다 이건 나중에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운동해야 돼요 마지막 그러면 넘버 3 는 또 간접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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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인디렉트 스피치 간접화법 의라고 하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약을 먹고 푹 쉬라고 했어요 쉬라고 하다 선생님 쉬라고 했어요 넘버 3 간접화법 인디렉트 스피치 간접화법을 좀 보면 직접 간접 직접은 와 맛있어요 간접은 how to change how to change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바쁜다고 바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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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바쁘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룰 넘버 1 adjective 다고 뭐 하다 라고 해요 간접화법 룰 넘버 1 맛있다고 했어요 바쁘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비싸다고 했어요 룰 넘버 2 룰 넘버 2는 집에 가요 내일 오늘 뭐예요 집에 가요 뭐라고 했어요 집에 간다고 간다고 했어요 집에 간다고 했어요 마셨어요 커피 마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마셨다고 했어요 마셨다고 했어요 텔레비전 볼 거예요 오늘 뭐 할 거예요 텔레비전 볼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텔레비전 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룰 넘버 2는 verb 플러스 는 는 는다고 그러면 프레젠 텐 and verb 썼다고 하면 파스텐 예 앱 앱 앱 앱 앱 다 다 다 다 했어요 하고 verb 을 거라고 하면 프레젠트 아 퓨처 텐 이게 룸버 2에요 간다고 갔다고 갈 거라고 야 야 야 야 맛있다고 해요 간다고 해요 갔었다고 해요 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넘버 3는 아 갑시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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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읍시다 오늘 한국 한식 먹읍시다 먹자고 하자고 먹자고 했어요 만나자고 했어요 지금 직접 간접 그리고 이제 이제 오늘은 룰버 4 룰버 4는 아세요 룰버 4는 집에 가라고 했어요. 책 읽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약을 먹고醫을 쉬라고 했어요. rest 푹 하면 충분히 enough 충분히 푹시라고 했어요 푹 쉬라고 했어요 확실진 않네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푹 푹 푹을 뭐라 해야 하지 네이버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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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그래서 푸 쉬라고 했어요 여기 그래머 넘버4는 간접 방법 넘버는 을 라고 했어요 보통 please 하세요 comment 해야되요 가야되요 가라고 했어요 order 을 라고 했어요 recommend 권유 을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네요 을 라고 했어요 간접 방법 을 라고 또 다시 보면 지다 지다 하면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질거에요 더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요즘 한국은 코로나 환자가 많아졌어요 많다 많아졌어요 change to many 많아졌어요 그 뭐죠 이태원 클럽에서 파티를 해서 그 파티에서 코로나 환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때문에 지금 아주 많아졌어요 하루에 뭐 20명 20명 10명 10명 많아졌어요 많아져요 그리고 아어도 해도 아무리 많아도 계속 해야 돼요 약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파티를 하면 클럽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을 라고 했어요 라고 간접 방법 가세요 가라고 했어요 하고 잠깐만 좀 쉴까요 쉬었다가 5분만 쉬고 vocabularity를 하죠 5분 time 다치다 다치다 뭐에요 다치다 다치다 다쳐요 다쳤어요 다쳐서 아파요 다쳐서 아파요 다쳐다 기침이 나다 기침은 기침은 컵 기침이 나다 뭐 나다 할 때 나가 고아웃이라고 하죠 컵 기침이 나다 나다 하는게 피가 나다 피가 나다 피가 나다 피 피가 나요 blood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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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했어요 그런데 다치면 피가 피가 나요 눈물이 나요 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땀이 나다 땀이 나다 하면 또 뭐가 나죠? 콧물도 나고 땀 나고 눈물이 나고 피가 나고 기침이 나죠 다 낫다 낫다 하면 heal recover 낫다 나요 다 하면 all recover 다 나았어요 그런데 낫다 아직도 아파요? 아니요 다 나았어요 낫다가 사 일회길래요 일회길래 중에 사 일회길래 사 라스컴스는 일회길래 사 라스컴스는 일회길래 다 일회길래 다 일회길래 다 일회길래 다 일회길래 다 일회길래 다 일회길래 라 일회길래 르 일회길래 사 일회길래 마지막 하 일회길래 여기까지 다 공부했죠 사 일회길래 사 일회길래 그다 하면 드로우 라인 그으세요 줄을 선을 그으세요 드로우 라인 드로우 그다 그다 또 뭐 있나 아 짓다 짓다 빌 짓다 집을 지어요 그래서 사 일회길래 사 라스컴스는 드롭 사 라스컴스 없어요 짓다 집을 지었어요 다 났다 힐 마사지를 받다 마사지 마사지를 하다 내가 마사지를 해요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를 해요 내가 마사지를 받다 받아요 목이 붓다 붓다 뭐 수월 수월 목이 붓다 부어요 붓다 부어요 부었어요 감기에 걸려서 목이 부었어요 배탈 배탈이 이거 다 병원 이야기네요 병원 배탈이 나다 배탈 스토머객 배탈이 나요 배탈이 나요 스토머객 소화가 안 되다 소화는 다이제이션 소화 소화가 안 돼요 음식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요즘 몸이 아파서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뭐해요 어떻게 해요 약을 먹어야죠. 무슨 약을 먹어요? 그 약이 소화제예요. 소화제가 소화약인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소화가 안 돼서 그 약을 샀는데 물에다가 넣는 이노 맞아요? 이노 맞아요? 그게 소화제죠? 소화가 안되면 그거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소화 안되면 그냥 스프라이트 마셔요. 한국 코리안 스타일은 사이다인데 사이다.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사이다 마시면 좀 괜찮아져요. 소화가 안 돼서 시간이 안 낫다. 시간이 안 낫다. 시간이 없지 않나다. 시간이 없다. 안 낫다. 시간이 나요. 시간이 나면,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안나다. 어깨가 아프다. 어깨? shoulder. shoulder. 어깨. 어깨가 아프다. 머리, 눈, 코, 입, 귀, 목, 어깨, waist? 허리. 허리. 허리가 아프다. 허리, waist. 허리. 잠 이 안 오다 하면, Common shake. trouble? acab疼운arda. 잠이 안 와요. When you have to sleep, 잠을 자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잠이 안 오다, 허리가 아프다, bernまり peso. 어떻게 보면은 허리가 아프다. Elmo's pain 허리가 아프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I may have to death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멀미하다 멀미하면 그 motion sickness 멀미라고 차를 많이 타면 그 motion sickness 멀미 멀미약 그래서 멀미약을 먹어야죠 멀미를 많이 하면 한국의 유명한 멀미약은 키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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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밑에 귀 밑에 파리에서 키밑에 귀 밑에 귀 밑에 스틱 붙이는 약이 있어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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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국의 유명한 키밑에 귀 밑에 귀 밑에 귀 밑에 붙이는 펜치 멀미약이에요 멀미약 멀미약 멀미약을 못해요 네 그냥 그냥 on 근데 근데 뭐 할 때 먹여 멀미약이 멀미약 멀미약이 다만 스틱 아 이게 뭐 있어요. 달팽이관. 이름을 모르겠네요. 귀 밑에 뭐 있어요. 있어서 이게 그 모션 식너스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 약을 이렇게 붙이면 멀미가 적어져요. 근데 멀미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래도 멀미하죠. 여기 귀에요. 귀 밑에 이렇게. 이걸 달팽이관이라고 하는데. 멀미하다. 멀미해요. 씹다 하면 추. 씹다 씹어요. 껌은 씹다. 추인 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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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딱딱하다. 하면 to be hot. 딱딱하다. 소프트 하면 부드럽다. 부드럽다. 하면 소프트. 부드럽다. 해도 과일이 걸려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과일. 과일. 상담선생님. 하면 카운슬러. 상담하다 하면 카운슬러. 상담. 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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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슬러. 상담. 카운슬러. 상담. 상담하는 선생님. 상담. 상담. 상담은 서로 이야기 하다. 이거 같은데. 상담. 맞아요? 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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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하면 되요. 협상. 협상. 협상은 다른. This is negotiation. 네거시에이션. 협상은 이거 500원이에요? 아니요. 400원밖에 없어요. 상담은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I have some problems.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저는 차를 타면 멀미를 많이 해요. 그러면 키미터를 붙이세요. 이게 상담. 상추. 상추는 레츠스. 상추.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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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수시가 프레안 이름이 초밥이에요. 수시. 식초. 음료수. 베버리치. 낮잠을 자다. 낮잠. 낮잠. 낮잠도 있어요. 낮잠은 낮에 자요. 낮에 자요.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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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요. 낮잠. 회사에서 일하고 밥 먹고 사무실에 오면 슬리피. 졸려요. 잠깐 자면 낮잠. 늦잠은 늦게까지 자요 늦잠 늦잠 아침이 안 일어나 계속 자요 늦잠 늦잠 낮잠 낮에. 낮잠. 누구씨는 매일 늦잠을 자요. 땀을 흘리다. 땀을 흘리다도. 땀을 흘리다. 땀이 나다. 땀을 흘리다. 눈물이 나다. 눈물을 흘리다. 그런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뭐냐면 땀이 나다는 땀이 고아웃. 땀이 나다. 땀이 송송송송. 땀이 나요. 땀이 나다. 땀이 흘리다 하면 땀이 밑으로 풀다운. 땀을 흘리다. 눈물이 나다 하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다. 눈물을 흘리다 하면 눈물이 이렇게 흘리다. 땀이 흘리다. 땀을 흘리다. 땀을 흘리다. 운동을 많이 하면 땀을 흘리다. 소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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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질하면 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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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SD 하면 양치질. 소금물, 소금물을 양치질하면 좋아요? 옛날에는 많이 했죠. 소금물로 양치질 하죠. 옛날에는 칫솔이 없으면 소금으로 양치질 했어요. 스트레칭 하다 하면 스트레칭. 잠이 오다 하면 fall asleep. 잠이 오다 라고요. 잠이 와요. 잠이 come to me 나한테 와요. 잠이 오다. fall asleep 하면 잠이 오다. 잠이 안오다 하면 cannot sleep. 잠이 오다. 잠이 와요. 에어컨을 켜다 켜다는 다 턴? 턴 온 켜다하고 끄다. 턴 오프. 크레젠트는 꺼요. 껐어요. 끄세요. please turn off 에어컨. 끄세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thin 하면 얇게 입으세요. 얇다. 두껍다. 두꺼워요. 얇아요. 옷이 너무 얇아요. 두껍게 입어야 돼요. 두껍다. 얇다. 마지막은 가수. 가수는 소프라노 소프라노 있죠? 같이 노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노래하는 것을 합창이라고 해요. 같이 노래할 때 그때 파트가 있죠? 소프라노, 마리톤, 베이스. 소프라노는 하이 파트죠? 하이 파트죠? 잘 모르겠네. 그 파트가 있어요. 소프라노. 소프라노, 알토, 베리톤, 메조 소프라노. 어렸을 때 공부는 했는데 잘 모르겠네. 합창이 상담이고요. 합창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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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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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여자가 노래 부를 때 하이, 높은 음. 할 때 하는 그 사람들 소프라노라고 하죠? 소프라노. 파트예요. 파트. 합창 파트. 진행자. 진행자. MC라고 하죠? MC. 호스트. MC.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진행자, 호스트. 진행자라고요. 천천히 하면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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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특. 하면 다 스페셜이에요. 특히, 특별히. 특별히. 특별히 별로에요? 그러면 not good not special 별은 네거티브 할 때만 써요 별로 좋아요? 이건 못해요 별로 안좋아요 별로 별로에요 없네요 별로 여기 보면 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아마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별로는 항상 네거티브한 것하고만 해요 only negative 별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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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지키는 방법 방법 지키다 하면 보통은 save save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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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는 방법 건강을 어떻게 지켜요? 지키다 하면 보통 save save 지켜주세요 지구를 지켜주세요 save earth 마사지를 하다 하다는 내가 마사지를 하는거죠 마사지를 해요 to do massage 스트레스를 받다 스트레스를 받다 스트레스를 받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피로가 풀리다 피로가 풀리다 피로 하면 파티 피로가 풀리다 하면 릴리프 피로가 풀려요 피로가 풀려요 피로가 풀려요 피로가 풀려요 피로가 풀렸어요 보통 뭐 하면 피로가 풀려요? 잠을 많이 자면 피로가 풀려요 마사지를 받으면 피로가 풀려요 목욕 목욕 뱃 피로가 풀려요 시간이 없네 나중에 하죠 피로가 풀리다 하루에 8시간씩 자다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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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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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에 자면 피로가 풀려요 그렇군요 I see 그래요 그렇군요 I see I see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 u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다 한 번 더 나중에 보세요 보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어 지다 change become to change 그리고 아어도 even if even though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꼭 많이 자야 돼요 아무리 뭐 해도 시간이 없어도 많이 자야 돼요 은 의라고 하다 가라고 했어요 간접합법 인다이 스피치 인다이 스피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 라야 행복한 생일이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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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